스틱 일회용품 안쓰기 작게나마 실천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죠? 앞으로 미션을 완수할 때마다 스티커 드릴 거예요 저희도 알바를 열심히 해주셨으니까 플라스틱 프리 스티커 드립니다 근데 미션 실패하면요? 실패하면 저희 환경부담금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담금... 이거 그냥 붙이면 돼요? 플라스틱 프리 일단 성공! 왜냐면 실패할 일은 없을 거니까요 그러면 오늘도 지구를 지켰다! 추! 오늘도 지구를 지켰다! 추! 안녕! 안녕! 지구를 지켰다! 추! 성공! 찍어주세요! 성공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전기차 한번 이렇게 붙여볼까요? 보여달라고요? 짜자잔 네 붙일게요 따로돈 따로돈 제가 전기차 테슬라를 탄 후기는요 조용하기도 하고 승차감도 좋고 환경에도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멋들어진 그런 차라면 테슬라도 드림카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구를 지켰다! 추! 안녕! 구독! 좋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비건 음식을 만드는 걸로 약간 부담이 됐었거든요 요리를 못해서 맛이 있더라고요 그냥 가볍게 일주일에 한 번도 괜찮고 하루에 한 끼 정도도 괜찮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멤버들이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씩 일상 속에 비건을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를 지켜! 추!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새로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도 알림도 안녕! 지구를 지켜! 추! 아! 김지훈 때! 그래서 오늘 스티커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저희가 환경 부담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환경 부담금 음... 이체돼요 이체! 제가 지금은 지갑이 없으니까 그러면 다음 촬영 때 가지고 올게요 환경 부담금 슝아빠 슝아빠 배운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도 보고 배우셨겠죠? 앞으로 더 열심히 분리수거 해보고 멤버들한테도 좀 알려주어 보도록 할게요 안녕!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화이팅! 투 리사이클! 스티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여러분!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안녕! 저번에 하나 못 붙여서 얼마나 애관정이 탔는지 감사합니다! 스트로우, 스트로우, 스트로우! 빨대, 빨대, 빨대! 짠! 얼마 안 남았다! 자 오늘도 지구리 치켜다 추!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치워야 되는 그 플라스틱 쓰레기를 딱 봤을 때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도 생기지! 플라스틱, 비닐, 랩! 차라리 몸을 하면 움직이는 게 낫겠다! 야! 이렇게 해야 돼요! 진짜 아주 고마워 원래 지구리 치켜! 스트로우! 응! 이랬어! 아영이 좀 말했지? 아영이 좀 말했지? 좋아하는 모습은 눈이 붓이게 맑은 햇살 같아요 날 밝혀줘 Baby, wow! Might wanna fall in love with you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I love you! 혼자 감사해요! 옛날에 이런 거 했었거든요. 하이마트 약간 이렇게 데모 냈을 때 내 할머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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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용기 내서 외칠 수 있어 힘이 그래도 좋으신 할머니예요 아니 걔도 해볼까요? 구독! 좋아요! 근데 이제 수건을 돌렸잖아 삶았을 때의 느낌처럼 뽀송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뽀송? 잘했어요 아주 칭찬해요 항상 즐겁게 해 네 알겠어요 네 사랑해요 소프넛은 진짜입니다 소프넛을 사용하세요 소프넛을 그럼 안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완료 지구 지켰다 오늘도 애교 하나 할래요? 언니 부산 여자니까 한 번 해요 스테스 제가 들고 있을게요 하나 둘 셋 안녕 지구리 지켰추 왔는데요 그럼 미션 완료니까 수고하셨어요 와 이제 진짜 다 붙여간다 아이고 딴따따따따던 뿌듯하네요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분들 저랑 같이 지구를 위해 달립시다 지구를 지켜 쭈!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쭈꾸미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이거처럼 현수막을 업사이클링해서 나온 지켜추 굿즈가 다이아마켓에서 출시될 예정이에요 자세한 건 공지를 추후에 다시 띄워드릴게요 그럼 많이 기대했쭈꾸미 그럼 많이 기대했쭈꾸미 좋아요 뉴스마켓 짜자자잔 무료 나눔이더라도 어쨌든 거래를 한 거니까 그분도 행복하고 저도 뿌듯하고 해가지고 일석이조가 아니었나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남았어요 미션 과연 하나는 뭘까? 오늘도 지구를 지켰다! 쭈! 성공! 지구를 지켰다! 쭈! 오 이게 뭐예요? 아 이게 그거예요 네 제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서 성공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We can do it! 감사합니다 저희는 해냈어요 We can do it! 같이 붙일까요? 궁금하다 우리 쭈가 뭘 지킬지 아니면 어 그러니까 어떤 걸 우리 쭈가 지키고 싶어서 뭘 할지 와 대박 We can do it! 오늘도 지구를 지켰다! 쭈! 쭈! 같이 지켰다! 즐거웠다! 고마워요 환경을 지킬 수 있다면 저도 계속 노력하고 힘을 보탤 겁니다 작지 않아요 저희는 결코 그쵸? 나는 추를 통해서 힐링 받았다는 얘기를 여기서 막 보잖아 아 추보면 너무 막 힐링 된다 그걸 부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근데 동시에 막 괜히 내가 뿌듯한 거 있잖아 엄마의 언니들의 마음, 친언니들의 마음이다 오는 길에도 또 좋은 얘기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언니들 와서 지구를 지켜주 내 꿈이네! 지켜주자! 아기자기한 구름들 그 아래 웃음 짓는 꽃들 조리를 흘러가는 맑은 시냇물 그 속의 예쁜 물고기들 난 세상 모든 것을 지킬래 내가 가진 힘을 다해서 내 옆에 네가 함께 해준다면 난 용기 내서 외칠 수 있어 보슬보슬 내리는 이슬비 불방울 닫고 반짝이는 무지개 신나게 뛰어 놀고 있는 아이들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서 지구를 지켜주